그럼 이제 저거 팍팍 뛰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 벌써 왔어요, 벌써 왔어. 벌써 오셨어요? 원래 봉사연 이런 거 못하니 진화야? 뭘 못하여. 저기서 덤블링도 하는데. 진짜? 굉장히 무서워하던데. 이거. 너무 무서워. 지금 봉사연이 무서워하네. 흘무리지 말고 더 커. 더 커. 이렇게 맥혀, 맥혀. 여자네. 제발, 제발. 제발 하지마. 어떡해. 안 되겠어? 깍 잡아줘. 저게 엄청 막 웃겨니까. 좀 잡아주지, 오빠. 갑자기.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잡아줘야지. 그런데 저게 부부야. 저게 달래비. 저게 부부야. 부부하고 연애하는 팀하고는 다르다니까 상렬이 잡아주잖아. 부부는 내비도 떨어지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네, 지금. 인간 열쇠구리 같은데. 힐링을 너처럼 매달려. 아니, 앉으세요.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여기 좀 이래. 여기 딱. 도와주면 웃으네. 아니, 아니. 너무 좋대. 너무 좋대. 너무 좋대. 뭐야, 뭐야. 저건 좀 그렇잖아. 잡을 때가 없구나, 그렇게. 아, 나 코나였어. 그래도 상렬이가 바지춤 잡으니까 오빠가 그건 또 못 보네. 아이고, 얼마나 모양이 숙이는 줄 알아. 나는 저거 잡은 게 당신이 날 잡은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캡처한 거 웃기지 않았지? 야, 이거 뭐야. 어떤 사람이 남편일까요, 그러면. 상렬 씨가 남편이지. 1번, 왼쪽. 2번. 오른쪽. 저리 가. 하지마, 지나가자. 잠깐만, 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야, 이걸 걸쳐, 걸쳐. 빨리, 빨리. 유지하고. 왜 일어나세요? 빨리. 빨리, 빨리. 온다아피를. 착석해. 뭐야? 이거.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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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